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2, 6장 이어집니다. 거실에서 집 뒤쪽 테라스로 통하는 유리문이 있었던 자리에는 나무판자를 붙인 벽이 있었다. 거실 안에서는 작은 창문밖에 안 보였지만 테드는 바깥벽이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고 디즈니 공주들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밤이었고 네모난 불빛이 그를 인도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마당에서 치는 파도소리뿐이었다. 철썩철썩 최면을 거는 소리. 그는 창문에 이르러 웬델의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허리를 굽히고 밖을 내다보아야 했다. 포마리 이는 바다의 혀가 집 뒤쪽에 있는 언덕까지 덮쳐와 날름거렸다. 거대한 바닷물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흰 물결이 달빛 속에서 환하게 빛났다. 테드가 열린 창 밖으로 팔을 내밀고 손을 흔들자 마침내 동작 감지기가 작동해서 현관 등이 켜졌다. 주머니 쥐나 홀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무로 된 체스 상자는 아직도 바비큐 그릴 발치에 놓여 있었다. 테드가 팔을 최대한 뻗자 손가락 끝에 나무 상자에 뚜껑이 닿았다.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4,5cm 밀어내고 말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세를 조정한 후 한쪽 어깨를 창 밖으로 완전히 내밀고 팔을 다시 뻗었다. 그러자 나중에는 목과 갈비뼈가 창틀에 닿았다. 다시 상자를 끌어당기려고 했지만 얼굴이 창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실 안에 어둠만을 볼 수 있었던 탓에 이번에는 무작정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다. 수색하던 손가락이 상자의 모서리를 찾아내서 긁다가 조금 가까이 끌어당기는 데 성공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체스 상자에 관심이 있나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마음은 온통 그걸 가져와 열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젠 상자가 좀 더 가까워졌을 텐데 만질 때마다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상자가 뒷걸음질하는 모습이 상자가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리고 그 상자를 만질 때마다 팔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쭉쭉 길어져 장난감 성의 창문 밖으로 나가 상자가 있는 곳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아무리 팔을 늘려봐도 상자는 항상 조금 더 멀어졌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것을 스치듯 만지는 것밖에 없었다. 그는 열심히 평영을 연습하는 사람처럼 체스 상자를 세게 때리고 또 때렸고 그러자 손가락이 발톱으로 변해서 상자 모서리를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창틀이 욱신거리는 몸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았고 뺨은 벌써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지쳐버린 그는 팔을 떨어뜨렸고 그러자 팔은 즉시 정상적인 크기로 되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창문에 몸은 한쪽에 팔은 다른 쪽에 매달려 있었다.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가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도 그릴 옆에 늘 있던 자리에 뚜껑이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로 놓인 체스 상자가 보였다. 갑자기 들린 커다란 소음에 테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두운 물체가 바다에서 툭 튀어나오고 있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차체를 그는 금방 알아보았다. 어렸을 때 타던 아버지의 빨간 머스탱이었다. 자동차의 뒷면이 천천히 나타났다. 해조류에 덮인 노쇄한 고물 자동차였지만 알아볼 수는 있었다. 바닷물에 반쯤 잠긴 채 차가 멈추었다. 그때 마법처럼 트렁크가 열렸고 테드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트렁크 안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지 않았다. 로저가 집을 돌아서 나타나 다가왔다. 그가 머스탱 트렁크 앞에 이르러 같이 춤추자고 초대하듯 팔을 내밀었고 트렁크 안에서 손이 뻗어나와 그의 손을 잡았다. 홀리가 트렁크에서 힘겹게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다리가 하나 없었다. 테드가 좋아하는 비키니. 냉장고 문에 붙인 사진에서처럼 비키니를 입고 있었는데 빨간색이 윤기가 없어지고 색이 바랜 것 같았다. 피부가 창백하고 매끄러웠다. 초췌한 얼굴에서 인간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리 하나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다. 로저가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들은 현관에 다다라 힘겹게 계단을 올라왔다. 바로 그 순간 홀리가 앞에 있는 분홍색 벽을 알아본 것 같았다. 공주들을 차례로 알아보면서 그녀의 입술에 힘없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창문에 눈길이 가는 순간 행복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테드를 본 그녀는 원망하듯 비난하듯 그를 누려보았고 그는 어디로 숨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물론 숨느냐 마느냐는 그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었다. 홀리는 오래도록 그를 노려봄으로써 그를 비난했고 한참 후엔 여전히 로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릴 쪽으로 걸어갔다. 로저는 테드에겐 전혀 관심이 없고 홀리를 에스코트하는 임무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홀리가 로저에게 체스 상자를 가리켰다. 로저가 허리를 굽히고 두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가 엄숙한 표정으로 그것을 홀리에게 건네자. 홀리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 듯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안고서 테드를 또 한 번 노려보았다. 이 체스 상자는 내 거야. 그녀가 돌아서서 로저의 조심스러운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자리를 떴다. 테드는 자신이 기억하는 활력 넘치고 근육질이던 홀리의 몸이 너무나 야위고 힘없어진 것을 보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홀리와 로저는 바다로 돌아갔다. 홀리는 다시 머스탱 트렁크 안으로 들어갔다. 머스탱은 입을 떡 벌린 금속 괴물처럼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트렁크 뚜껑이 닫히기 전에 홀리가 테드를 돌아보며 냉혹하게 한 번 더 노려보았다. 테드는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잠이 깼다. 딸들의 장난감 성애요? 로라가 깜짝 놀라서 물었다. 그래요. 테드가 말했다. 정신과 의사가 그 사소한 사실에 주목하는 것이 놀라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 갔었어요. 아마도 성이 내 눈길을 끌었고 내 딸들도 저런 성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웬델이 나타나더니 성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흥미로워요? 로라가 소리내어 웃었다.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웬델이 당신을 자기 집에 들이지 않은 건 이해할 만한 일인 것 같군요. 그거야 그렇죠. 그 성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얘기해 줄래요? 테드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게 중요해요? 장난감 성부터 먼저 갔다는 게 흥미로워서요. 당신 말대로라면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죠.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숲가에 놀이터가 있었죠. 장난감 성은 눈에 확 띄었어요.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분홍색 벽에 디즈니 공주들이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모서리마다 탑이 하나씩 있고 탑마다 뾰족 지붕에 동굴처럼 생긴 창문이 있고 세세한 거 하나까지 디즈니의 성을 그대로 재현했더군요. 조금 전에 당신 딸들도 저런 성을 가졌으면 좋아했겠다고 생각했고 그 성으로 걸어가면서 딸들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런 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내 딸들도 장난감은 많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에는 쨔쨔하게 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은 없었어요. 왜죠? 이날 상담은 평소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테드는 혼란스러웠다. 음 다르게 표현해보죠. 당신은 부유하니까 신디와 나딘에게 온갖 장난감을 사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장난감 성을 보고는 딸들이 이런 건 가져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왜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장난감 성을 보고 애들을 떠올린 거죠.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으로 가는 게 딸들에게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그 성을 보면 뭐라고 할까 생각했죠. 전적으로 타당한 생각의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로라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로라. 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린치와 홀리에 대해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테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이 좀 도와주면 좋겠군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로라가 매력적인 미소를 지었다. 자 그래서 웬델이 말하길 그 조직이란 게 자기와 린치가 대학 다닐 때 생각했던 황당한 아이디어고 세월이 흐르면서 둘은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요. 무엇 때문인진 몰라도 린치가 웬델을 협박하려 했고 그래서 웬델이 뒷조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홀리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의 말을 믿었고요. 당신 말을 들어보면 웬델이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장난감 성에서 날 데리고 나와서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당신을 집 안에 들였다고요? 아니, 사진은 차에 있었어요. 로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다. 그걸 보니 기분이 어땠어요, 대드?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묻는 거라면 화가 나진 않아요. 우리 결혼이 깨진 건 내 잘못이니까. 어젯밤에는 홀리에 대한 또 다른 꿈을 꿨어요. 다음 2분 동안 테드는 뒤쪽 테라스가 나온 꿈 이야기를 했다. 그가 분홍색 장난감 성 이야기를 하니 로라가 즉시 관심을 보였다. 눈이 반짝이는 걸 보니 자신의 생각이 옳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그 성에 뭔가 특별히 중요한 게 있는 게 틀림없었다. 그 꿈에서 테드가 숨기고 말하지 않은 유일한 사실은 홀리가 바다에서 일어나 나오도록 도와준 남자 이야기였다. 테드는 아직은 로저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체스 상자가 나오다니 흥미롭군요. 로라가 주목했다. 체스 상자는 당신의 과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홀리가 그 상자를 들고 당신을 의심스럽게 보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 상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기분이 들었어요. 음... 정확히 어떤 기분이었는데요? 마치 체스 상자가 홀리의 것이고 내가 그걸 훔치려다가 홀리한테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홀리는 그걸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나 자신도 그걸 마지막으로 본 지 수십 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래요. 그것이 내 과거를 그 옛날의 내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홀리는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알고 나서 나를 의심하게 된 것 같고 다 오래된 꿈일 뿐이에요. 오늘날의 현실은 상당히 다르죠. 유감스럽게도. 테드는 대화의 몰두에 있어서 이 순간까지 진료실을 둘러보지 않았다. 화창한 날이었고 강한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중앙에 기달한 빛의 직사각형을 그리고 있었다. 로라는 오늘 커튼을 쳐놓지 않았다. 테드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에서 굴절된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셨다. 고개를 돌리는데 검은 정사각형이 로라의 얼굴에 겹쳐져 있다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요. 체스 상자 얘기를 하던 중이었잖아요. 아, 그건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였어요. 직사각형의 상자인데 크기는 이 정도? 테드는 그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두 손으로 크기를 재어 보여주었다. 열대목으로 만들어졌고 짙은 갈색이고 반짝반짝이 윤이 났죠. 상자를 절반으로 나누어 양쪽 면에 상감기법으로 새긴 체스보드가 절반씩 있었어요. 그걸 책처럼 펼치면 온전한 체스보드가 되죠. 테드는 흐뭇한 표정으로 체스보드를 떠올리며 자세하게 설명했다. 체스말은 그 상자 안에 보관돼 있었어요. 각자 자기 자리가 파여있었고 그 자리에 두꺼운 펠트천이 깔려서 살짝만 눌러도 딸깍하고 들어갔죠. 근데 무슨 이유에선지 한 자리는 넓혀져 있었던 게 기억나는군요. 백색 폰 자리였는데 그래서 흰말들이 바닥으로 오게 들고 체스보드를 펴야 했어요. 난 항상 그 폰부터 먼저 꺼냈죠. 오른쪽 두 번째 폰 체스의 일기를 하니 얼굴이 밝아지는군요. 그럴 거예요. 체스가 행복했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을 테니까요. 밀러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체스를 완전히 그만뒀고 가정생활은 고문이 됐거든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병세가 악화됐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학대했고 그러다가 애인과 살겠다고 집을 나가버렸죠. 난 계속 집에서 어머니와 살았고 어머니의 병은 나날이 깊어졌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힘겨운 시기였죠. 그런 변화가 너무 잔혹했죠. 아버지가 당신을 버렸군요. 사실상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처음엔 아버지가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내가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세상에 화를 내고 반항하던 10대 때였거든요. 최악은 집에 있는 어머니는 내가 화를 내든 말든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살았으니까요. 어머니도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말하자면 반란을 꾀한 셈이죠. 난 항상 아버지의 외도가 어머니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병이 마음과 몸을 갉아먹고 어머니를 지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몇 년은 정말이지 끔찍했죠. 나중에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게 됐지만 테드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정말 유능한 심리치료사예요, 로라. 상대방이 입을 열게 하려면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도 미소를 지었다. 그 체스 상자는 그동안 어디 있었죠? 처음에는 우리 집 어딘가에 치워져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니 거리 옆 앞마당에 온갖 쓸모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어요. 체스 상자도 거기 있더군요. 거기 있던 물건들 중 상당수는 다 아직 쓸만했는데 몽땅 치워버려야 한다는 생각이 그날 어머니 머릿속에 침입했던 거죠. 어머니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물건들 속에 해충이 알을 품고 있다면서 죄다 버리곤 했죠. 난 체스 상자를 다시 갖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찾을 수 없게 내 방에 숨겼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냈던 모양이에요. 그 후로 다시는 볼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셨다고 하셨죠? 맞아요. 내가 18살 생일을 맞기 직전이었죠. 그때 난 반항아 생활을 청산하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집에서 나와 있으니 그 끔찍한 세월에서 회복할 수 있더라고요. 공부도 잘했고 심지어 어머니와 화해도 했죠.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와 기쁨을 주더군요. 요양원에서는 어머니를 잘 통제하고 약을 먹게 했거든요. 예전에도 체스 상자에 대해서 꿈꾼 적이 있는지 기억나요? 아니, 전혀. 하지만 똑같은 꿈을 거의 똑같은 꿈을 꾼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 집 뒤쪽 테라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내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무슨 일이. 테드가 애매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자꾸만 반복되는 꿈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내 기억에 구멍이 있어요, 로라. 그래서 내 마음이 반복되는 기억으로 현실의 이런저런 조각들로 그 구멍을 채워왔던 것 같단 말이죠. 아, 잘 모르겠어요. 테드는 무력감을 느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었다. 우리 집 테라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난 그 일이 웬델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그의 집에 간 적이 있어요. 확실해요. 나한테 필요한 건... 진정해요, 테드. 당신이 기억을 정리하도록 도울게요. 테드는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놀란 눈으로 로라를 쳐다보았다. 왜요, 테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기억을 정리하는 거. 테드가 그녀가 한 말을 반복했다.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당신은 종양이... 로라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파트 2 8장 이어집니다. 테드는 거대한 주차장에서 웬델을 기다렸다.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수천 대의 타자기를 생산하며 번창한 공장이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빈 껍데기 같은 건물 한 채뿐이지만... 웬델이 테드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섰다. 여긴 어쩐 일이야? 테드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하고 얘기 좀 하려고. 어떻게 나를 찾아냈지? 당신이 여기 주인이잖아. 안 그래? 사실 웬델은 거강꾼을 통해서 이 공장을 샀다. 주위 벽을 1, 2미터 더 높였고 그 위에 가시 철조망을 둘러쓰며 출입문은 모두 맹꽁이 자물쇠로 걸어잠갔다. 공장은 외진 지역에 있었지만 주차장 곳곳에 깨진 병조각이 널렸고 벽은 낙서로 덮여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데드? 웬델이 체념한 듯 물었다. 그는 컨버터블 운전석 문 옆에 서 있었다. 말했잖아. 얘기 좀 하려고 왔다고. 웬델이 사방을 둘러보았다. 실험복 입은 남자도 같이 왔어? 아니, 혼자. 웬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건물 모퉁이로 걸어갔다. 따라와. 데드는 잠깐 망설이다가 따라 나섰다. 모퉁이를 돌아가자 웬델이 금속 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스무 개 이상의 열쇠가 달린 커다란 열쇠꾸러미를 들고 열쇠를 고르고 있었다. 하나를 자물쇠에 넣어봤는데 열리지 않자 그는 문을 발로 차면서 숨죽여 욕을 중얼거렸다. 테드는 그 모습을 보자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도 테드가 어렸을 때 차고 문을 그렇게 발로 차곤 했다. 마침내 웬델이 맞는 열쇠를 찾아내 안으로 들어갔고 테드가 따라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약간 열어놓았다. 테드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어둠의 직사각형 속에서 웬델의 얼굴만 희미한 윤곽으로 보였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자 화장실 정도 크기의 창고 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건들이 가득한 작업대가 하나 있었고 사방 벽에 붙어있는 선반에는 여러 가지 병과 페인트 깡통과 다른 잡다한 것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늘어서 있었다. 테드가 들어가기 전부터 여러 용액 냄새와 너무 오랫동안 밀폐된 채 있었던 데서 오는 답답함이 그를 쓰러뜨릴 지경이었다. 그는 코를 찡그렸다. 웬델이 스위치를 켜자 알전구 한 개에 불이 들어왔다. 들어와! 웬델이 명령했다. 이 자식은 왜 이렇게 황당하고 불편한 장소만 고르는 거야? 이 창고 안에 서 있을 공간이 어딨다고? 문을 닫을 거야? 테드가 물었다. 웬델은 몸을 기울여 문 손잡이를 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자연광의 직사각형이 좁아졌다가 완전히 사라졌다. 몇 초가 지나자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실내가 드러났다. 톡 쏘는 악취 외에도 실내가 불편할 정도로 더웠다. 웬델은 가죽 재킷까지 입고 있으니 쪄죽을 것 같은 느낌일 것이다. 뭘 알고 싶은데 테드. 웬델은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물었다. 돌 조각상 같은 얼굴 표정이었다. 그들은 5,60cm 정도 떨어져 서 있었다. 테드는 쓰러질까 봐 겁이 나서 선반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당신이 거짓말한 거 알아. 이유를 알고 싶어서 왔어. 어제 당신은 날 모르는 척했어. 하지만 우리는 전에 만난 적이 있어. 하, 진짜? 어디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한테 없다는 거 알잖아. 당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날 모르는 척했어. 미안한데 당신 말이 틀렸어. 아니야. 테드가 말했다. 사실 그에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웬델을 시험하려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체스에서도 어떤 수가 자신에게 분명한 이익을 가져다 줄지 파국으로 이끌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격을 감행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확신이 없다는 것을 적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웬델의 표정이 바뀌었다. 반신 반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계속해. 웬델이 한 걸음 물러섰다가 선반에 부딪혔다. 선반이 단단하지 않았는지 그 위에 놓인 물건들이 흔들렸지만 떨어지진 않았다. 전에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거 알아. 테드가 그를 떠보았다. 웬델은 여전히 경계하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내 집 뒤쪽 테라스에서 있었던 일도 알고. 테드가 말했다. 이번에는 웬델이 분명한 반응을 보였다. 불쾌한 듯 얼굴을 찌뿌리고 입술을 굳게 다물고 콧구멍이 벌렁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폭발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그가 주먹으로 작업대를 내리쳤다. 빌어먹을. 네가 모든 걸 망치고 있어. 집어치워 웬델. 이제 속고 속이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 솔직하게 말할게. 내 기억에 구멍이 있어. 어떤 일들이 뒤죽박죽 섞여있다고. 웬델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누가 말해줬어. 닥터 힐? 이젠 테드가 놀랄 차례였다. 닥터 힐을 알아? 테드, 제발 모든 걸 있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어때? 당신한테 제일 좋은 길은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가버리는 거야. 그게 좋다고. 난 이제까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써왔어. 그들은 꽤 오랫동안 서로 노려보았다. 내 생각을 말해줄까? 테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웬델이 양 손바닥을 펴보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마치 싫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조직이 실제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 조직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고 린치가 날 끌어들인 것 같아. 오래전에 내가 더 젊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조직 얘기는 그만 좀 해! 웬델의 외침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전에도 말했잖아. 그건 린치가 대학 시절에 생각해낸 거라고. 문예 창작 수업에 제출할 단편 소설로. 그건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테드는 한쪽 벽에 걸린 선반과 그 위에 놓인 공구들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공구 하나를 집어 웬델을 제압해 알고 있는 걸 모두 털어놓게 할 수도 있었다. 왜 내 목에 드라이버라도 찔러 넣으려고? 테드가 콧방귀를 뀌었다. 하! 당신이 알고 있는 거나 말해줘, 웬델. 속고 속이는 게임은 그만하고 무엇으로부터 날 보호하고 있는 건지 말해줘. 웬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군. 하! 이 정도로 포기할 거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지. 아, 어제 내 집에서 본 남자 기억해? 오, 로저. 그들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 테드. 로라 힐이라는 여자 의사. 그런데도 당신은 바보같이 그녀에게 모든 걸 털어놨지. 하지만 당신을 비난하지는 않아. 그들이 당신을 속여서 그렇게 하게 만든 거니까. 잠깐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군. 그들이 누군데? 그리고 당신이 로라를 어떻게 알아? 로라 힐과 가마이클은 유명인사야. 가마이클? 그래, 이바 테드. 기억상실이든 뭐든 자네가 앓고 있는 증상은 사실 축복이었어. 자네 말이 맞아. 우린 만난 적이 있어. 자네는 내 집에 백만 번도 넘게 왔지. 린치도 그랬고. 린치, 그 바보 새끼가 홀리와 얽히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지.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웬델이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확 움직여 그의 뒤를 가리켰다. 테드는 그의 말에 열중하고 있어서 그 손짓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린치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건 그 어리석은 조직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어. 조직 생각은 이제 버려. 그 불쌍한 자식의 머릿속에 황당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자네 부인과 엮이는 게 유일한 아이디어는 아니었다고. 린치에 대해서 말할 때 과거 시재로 말을 했는데 왜지? 린치는 내겐 이미 죽은 인간이니까. 테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봐 테드. 자네 머리에 정보가 들어 있어. 웬델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테드의 이마를 가리켰다. 자네를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가. 그건 날 곤란에 빠뜨릴 수 있는 정보이기도 하지. 부인하지 않을게. 예전에는 좋았어. 걱정할 게 없었지. 근데 홀리가 자네를 속이고 린치와 바람이 났고 자네가 그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네는 나사가 하나 빠진 거야. 테드는 맞장구를 쳐주기로 했다. 한 번은 내가 자살을 계획했던 것 같아. 테드가 말했다. 하지만 홀리의 불륜 때문은 아니고 어, 나 뇌종양이야, 웬델. 아까 나사 하나가 빠졌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빌어먹을 뇌종양 때문이야. 웬델이 뇌종양 소식에 놀랐다면 그걸 감쪽같이 잘 숨기고 있었다. 로라 힐은 자네 머릿속에 든 그 정보를 찾고 있어. 웬델이 거의 속삭이는 소리로 말을 이었다. 상담 때마다 그래 왔어. 그들은 자네가 스스로 그 정보를 찾아낼까 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자네를 주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게 뭔지 알아야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아? 내가 알고 있다고는 안 했어. 눈싸움. 마침내 웬델이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테드. 내 충고를 따라줘. 로라 힐을 만나지 마. 그녀를 한순간도 믿지 말라고. 자네가 자기를 의심한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어떻게 할지 알아? 미치광이들이 날뛰는 라벤더 메모리얼 정신병원에 자네를 쳐넣을 거야. 그 여자한테는 그럴만한 힘이 있어. 자넨 벌써 위험한 짓을 했어. 여기로 날 쫓아왔잖아. 이미 너무 멀리 간 것 같군. 로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지? 자네 머릿속에 든 비밀이 나와 린치까지 파괴할 수 있으니까 우린 자네가 이렇게 멀리까지 따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물론 실패했지만. 테드는 이마에 실핏줄이 팔딱팔딱 뛰는 것을 느꼈다. 두통이 진짜로 시작되었다. 그가 무슨 말인가 하려는 순간 끼익하고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그를 막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놀란 표정으로 보아 둘 다 방문자를 예상하지 못했던 게 분명했다. 웬델이 문을 빡금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팔뚝으로 눈을 가려 보호하면서 창고에서 뛰어나갔지만 웬델은 건물의 앞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앞으로 갔으면 적어도 두 개의 자동차 문이 동시에 쾅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2, 3미터 떨어진 곳에 외부에서 지하실로 가는 출입구인 해치가 있었다. 해치는 마루나 천장에 있는 외 위로 젖혀서만 열리는 출입문 얘기합니다. 웬델은 그 해치의 열쇠를 찾으려고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뒤졌다. 방문객들이 곧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건물을 빙 둘러왔다면 해치 옆에서 테드와 웬델을 맞닥뜨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1분도 채 안 되어 테드와 웬델은 곧 부서질 것 같은 계단을 뛰어내려가 그림자의 세계로 다시 한번 몸을 던졌다. 지하실은 타자기의 무덤이었다. 일부는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었었지만 멀쩡한 상태로 놓여 있었고 다른 일부는 방 구석구석에 각기 다른 정도의 부패된 상태로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나무나 쇠를 절단하는 기계와 저울 같은 옛 기계들도 꽤 있었다. 천장 근처에 난 길고 좁은 창문들은 너무 더러워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패철 조각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거미줄을 해치고 먼지에 재채기도 하면서 온갖 고물로 된 미로를 더듬거리며 나아갔다. 테드는 웬델의 불평을 무시하고 창문에 다다르기 위해 벽 옆에 있는 테이블에 올라섰다. 옷소매로 열심히 유리를 닦았지만 별로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는 얼룩진 창유리 너머에서 두 사람이 공장 건물을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둘 다 실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중 리더격인 사람은 흑인이었다. 로저야. 테드가 중얼거렸다. 내가 뭘 했어. 웬델이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거기서 내려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테드와 웬델은 기이한 형태와 더러운 복도, 먼지로 묵직해진 공기로 이루어진 초현실주의적인 풍경 속을 끝도 없이 걸은 후에 드디어 나무 계단 앞에 이르렀다. 웬델이 먼저 올라갔다. 그는 기록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맞는 열쇠를 찾아내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지방을 건너기 전에 돌아서서 팔을 뻗어 테드를 막았다. 자넨 여기 있는 게 좋겠어. 내가 나가서 해결할 일이 있어. 그런 다음 자네 친구들을 처리할게. 테드는 도구 창고에서 웬델이 린치 얘기를 하면서 보여준 손짓이 기억났다. 그가 엄지손가락을 획 젖혀서 공장 내부 쪽을 가리켰었다. 장 밖을 내다보지 마. 웬델이 문을 닫기 전에 주의를 주었다. 테드는 빨깍하고 걸쇠가 걸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굳이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애를 쓰지도 웬델에게 내보내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그의 관심을 끌어서 중간에 걸음을 멈췄다. 지하실 구석에서 탑처럼 쌓여있던 고물이 귀청이 찢어질 듯한 금속성 소음과 함께 콘크리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테드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그는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고철더미가 무너져 내린 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계단을 내려갔다. 바닥에 이르러서 곧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하며 몇 걸음 다가갔다. 낡은 쇠붙이 절단기가 발 앞에 있었는데 겁이 나서 허리를 굽히고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까지 무서워하면서 체념한 채 기다렸다. 그때 기계 속으로 주머니 쥐가 뾰족한 고개를 내밀고 코를 킁킁거리더니 하품을 했고 그 튼튼한 몸뚱이를 테드 앞에 드러냈다. 주머니 쥐의 눈이 지하실 안 사방을 두리번거렸고 꼬리가 뱀처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몸뚱이를 따라갔다. 테드는 뒷걸음질 치다가 조금 전 밖을 내다보기 위해 밟고 올라갔던 테이블에 부딪혔다. 주머니 쥐가 밑에서 그를 인내심 있게 관찰하고 있었다. 뭘 봐. 테드가 돌아서서 테이블 위로 올라갔다. 창밖을 보니 로저와 다른 남자가 아까 있던 곳이 아니라 훨씬 더 가까운 곳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들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틀림없는 웬델의 모습이 그들과 합류했다. 모두 악수를 했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웬델이 건물을 가리키며 손짓을 했다. 로저와 파트너가 고개를 끄덕였다. 테드는 풀썩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에 앉아서 두 다리를 세워 가슴에 대고 머리를 움켜잡고 입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주머니 쥐가 뒤로 물러나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테드는 더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의 서재를 보았다. 브라우닝의 무게를 느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는 눈을 떴다. 또다시 어두운 지하. 주머니 쥐.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말편자를 꺼내 두 손으로 꽉 쥐고 살펴보았다. 문이 열렸다. 로저가 다른 간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왔다.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주머니 쥐는 그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네, 드디어 파트 2가 끝났습니다. 저는 책으로 읽을 때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그러다가 파트 3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파트 3 새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